블랙핑크의 불장나는 30일간 누적 가운 지수 약 7200만점을 기록하며 11월 부분 1을 차지했습니다 휘파람에 이어 불장난까지 정말 무서운 음원 파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상소감 들어볼까요?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블랙핑크입니다 네 불장난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곡 써주시는 테디오빠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빠 심장 색깔은 블랙 그리고 또 얘기해주세요 그리고 블랙핑크의 퍼퍼 사장님 올해도 되시면 블랙핑크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얘기해주세요 그리고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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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랙핑크 축하드리고요 블랙핑크 축하드리arts 블랙핑크 축하드립니다